저희 홍어는 100년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아침 수산시장을 나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숙성을 시킵니다. 풍성한 인신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신뢰에 있는 가게로 소비자의 비호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고객들이 홍어의 참맛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객들이 홍어의 참맛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